슬랩은 후송, 아니 후송 한파만 하면 지낼 수 있어 아... 무서워...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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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실드가 너무 오래 안간다 재충전 시간도 너무 길고 딜러 오려면 레벨업을 해가지고 더 데미지 딜을 더 높여야 되는데 저 새끼 뭐야 호구 같습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간만에 호구인가 하하하하하하 드디어 드디어 승리를 할 때가 왔어 지저버리겠습니다 그 이번엔 제가 혼신의 힘을 낼 실드를 쳐드리겠습니다 다 죽여버리겠어 다섯판째만의 호구를 만날 수군 어... 야 이거 호구인데 못 잡으면 진짜 이거 다 사탕 책임이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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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야 저 새끼 랩이 얼마 근데 만약에 제가 베타 때 하고 지금 나오는 애면 어떡하지? 하하하하 어 그러면 지금 X 된다 우리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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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법 좋은 법 최종 피해랑 35% 죽어 빨리 발견해야 된다 왜 클로클 했지? 야 발자국 찾으시면 불러주십쇼 네 스닉 써서 안보여 지금은 지도 볼 필요가 없지 지도 위치가 또 애매해 거지같아 어디있을까 어 어 이새끼 어딨지? 어 나 잘못했다 아 어 무서워 아 어 헬 미 아 깜짝이야 아 지식무 새끼 뭐야 뭐야 여기가 스닉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 차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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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아래있어 이쪽 아래있어 여기있다 호그 아닌 것 같은데? 호그 아닌 것 같은데? 좀 해보는 건데 의신을 할 줄 압니다 호그 아닌 것 같은데? 우리 지금 어 가자고 왔다 맞습니다 여기여기여기 어 실드 켰어 도망가 야 지나가기 전에 빨리 잡아야된다 아 아 저 가둬야되는데 저거 가로질러가 가로질러가 아 이거 안되네 아 이거 안되네 가득필드 없는데 가득필드 어디갔지? 어디갔지? 저기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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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쟨 뭐야 들어간 것입니다 어디갔지? 여기있다 여기 앞에 있습니다 좋았어 저기있다 야 맞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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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 빨리 트랙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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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국오란 말이다 지금 다트 맞추느라 더 못쎄습니다 대신 이제 위치가 그대로 뜹니다 어디갔지 아 아 이 새끼 잘나 빠르네 잡혔구만 박 가로질러 죽겠어 아 만질통은 몇대부터 풀리는거에요? 이건 3단계가 와 이 새끼도 빠라 아 근데 아까 그 새끼보다는 움직임이 좀 애가 느리다 약간 좀 호구야 안녕 가뒀습니다 가뒀어? 가뒀다아 간다아 죽여라아 이 새끼 호구 맞네 이 새끼 야 힐러준비해라 힐러준비해 어 어디갔지 어디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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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위로 도망갔습니다 아우씨 짱 이게 부스터가 여기서 끝나면 어떡해 야 정말 못하네 저 한데도 안맞지 나도 그런거같애 와 나도 한데도 안맞았어 이 새끼 어 이제 한데도 맞을 뻔했다 이 새끼 와 이런 개 호구를 봤나 나 딜러오러 간다아 와 오 얘 끝났어 얘 끝났어 끝났어 어 끝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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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 이 새끼 이 새끼 얘는 뭘 해야될지 모르는 애야 와우 간단하구만 야 아까 걔가 진짜 잘하는 거였어 점점 발전하고 있어 다 죽여버릴거야 완벽한 말이지 어 제가 제가 으아 아니 강신자야 고맙다 사거리 2% 증가 어 뭐야 저 또 안주잖아 어설트라이프 거의 안써가지고 어 피해량이 왜 떨어졌지? 이제 지레 조금만 더 하시면 다음 캐릭이 열립니다 좋았어 지레를 이용하자 근데 지레가 눈에 보여가지고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쟤네 불 뿜어서 그냥 없애버린단 말이야 괴물이 엄청 센게 아니라 진짜 그 잡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괴물이 잘하냐 못하냐 게임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니까 아까 걔는 너무 못하는 거였고 아까 걔는 뭘 해야 될지 몰라 제가 치고 빠지고 하고 했어야 되는데 아 역시 트래퍼의 그게 다르네요 어 뭐야 내가 뭘 해야 돼 여기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지 네 트래퍼의 역할이 진짜 어 아까 22레벨 진짜 잘했었어 대박이야 그 새끼 너무 셌어 움직임이 너무 틀렸어 아까 그런 친구는 방금 그 호그 아닙니까 아니 그 호그 야 우리 2레벨까지 그냥 좀 줄까 아우 저 호그 새끼 또 와가지고 호그 왔던가 아우 호그 왔던가 호그님께서 또 왠지일로 또 오셨나 스페이스 토이렛을 이용해 왜냐고 저거 너무 오래 걸렸어 뭐 저 새끼 그냥 집에 가지 왜 또 울면서 다시 왔대 왜 이던리는 거 같음 승질난다 이거지 이랩만 되면 지 이랩 이랩만 되면 지가 이길 수 있을거라 생각하나보지 아우 가자 호그 잡으러 호그를 수술 때에 올리러 갑시다 으아아아 게다가 나는 패드야 아 아 없애버리겠어 여기다 내가 패드를 잡는 순간 난 마우스만 잡으면 병신이 되가지고 에이치 이거 하지랑 틀리다고 이번엔 다 보여주면서 갔구만 아주 아이고 이 바와드새끼 역시 호구다워 엄청난 호구다 이쪽으로 갔구만 오 바로 옆에 계시네 저 바와드새끼 바로 잡히겠어 아 부스가 떨린다 어 쟤 은근 멀리갔네 어 여깄는데요 여기서 뭘 하시나 뭘 하시나 으하하하하 저 병신 아니냐 저거 보고 같은가 아이고 아이고 저 새끼 존나 놀라가지고 도망가는거 하하하하 이 정도 되면 좀 불쌍해지는데요 약간 아 이제 너무 불쌍하다 저 친구 이제 다트를 떼어놓지 못하려면 될게 지뢰를 하려고 해도 가둬놓고 제가 정신없을때 지뢰를 해야지 지뢰가 이게 보이는 상황에서 저 새끼가 그냥 점프해서 피해가지고 쉽지가 않아 가졌어? 가졌다 아아 미안해라 아유 퇴근하시려고 문의하시고 아 이제 지뢰를 쓸텐가 지금입니다 지뢰를 까십쇼 지금입니다 쟤 어떻게 뭐 뭐하는거야 쟤 그 한신구가 오늘 게임을 좋겠구만 아 기불부 괜히가 더 생각할걸 일단 실드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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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그래도 너무 우습게 보면 안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꼭 벌어서 알았는데 게임뿐만 안에다가 어 왜 헤드도 너무 많네요 게임 밸런스 똥박이네 59달러의 가치가 안되깁니다 오오오오오오 오 왜 나만 노리나 가뭇새끼 아아 아아 아 도와줘 아 이새끼 내가 호구인걸 알았어 바이예 Souls command 위치 여기 츄링 올라오십쇼 올라오십쇼 주머니에 뭐가 많아 개증이 없네 좋아 버프 좋아 적있네 많이도 올라가셨네 어딨어 아까 가졌던 곳에 있습니다 또 왔네 여기로 여기 너무 뱅뱅 돌기만 하는데요 얘 그러면 미리 가있으면 돼 길을 몰라 그러니까 쟤 지금 길 모르고 앞만 보고 가는거야 얘 그럼 여기로 온단 얘기지 지금 그냥 그냥 쟤 길 몰라 단순한 친구구만 아 불쌍해 어 뱅글 기다려도 되겠는데 인신하고 좋아 이번에야말로 지뢰를 쓸 수 있는 것이겠지 자 이렇게 넓게 깔아놓자 야야야야 뭐야 아 자 이 정도면 되겠지 왕 수고하라 수고하라 널 죽여버리겠스 수고하라 버프라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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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나 아 비행시 열료라니 오호 어어어오 아니 마 네 안대 메딕 중 어딨니 네 지뢰 dolor 좀 네 지뢰 horror 좀avat затем 내 지뢰 좀 밟아다오 야 열리자마자 저 물 찬 제비처럼 내빼내 저거 그리고 다시 뱅글 돌아서 오겠지 가미가져 가미가져 바로 그냥 아 저 뱅글뱅글 돌잖아 쟤는 길을 몰라 눈에 보이는대로 달리는거야 아 아 생각보다 시드 진피를 진짜 피를 딱 보니까 여기로 올 것 같던데 다시 오네 뭐지 다시 오네 뭐니 다시 이제 돌아올거야 너무 불쌍해 아 내가 그랬지 여기로 온다고 아 너무 불쌍하다 저기로 오겠네 저기로 뱅글뱅글 돌다보면 아 심지어 아직 2단계 진화도 못했어 불쌍하다 아 여기 옵니다 여기 여기 옵니다 여기 여기로 오잖아 이새끼 그냥 뱅글뱅글 도는거야 아 아 진짜 할만 안나겠다 아 진짜 잠깐만 여기다 깔아놔야지 한명의 이볼브 유저가 이렇게 사라지네요 가둑이 아이고 어디고 급하게 가시나 하하하하 놀러가시게 가둑나 아니 또 깔아놓으니까 이새끼 오다가 또 멈추면 아 너무 불쌍하구만 어디있나 하하하하 하필 식물이라니 어디야 어디야 저기 어디야 어디야 아 저기있네 막다른골목이 자꾸 들어가냐 미안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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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버프가 있다네 제발 내 지뢰를 밟아주게 제발 내 지뢰를 밟으란 말이야 넌 지뢰를 밟아야돼 야 이쪽으로 좀 유인 좀 해봐 나 지뢰좀 아니 이쪽으로 오게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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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뢰를 좀 어 온다 온다 밟았다 밟았다 밟았어 또 밟았어 야 마지막에 멋지게 밟고 끝나는구만 야 지뢰를 풀 수가 그냥 야 지뢰를 풀 수가 그냥